이번 설명해 드릴 게임은 주풀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동물 테마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동물 카드를 펼쳐서 해당 동물을 넘어지지 않게 높이 쌓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마리의 동물 블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큰 것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인데요. 13장의 동물 카드, 그 다음에 4장의 특수 카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잘 섞어서 한 장씩 뽑아가면서 해당되는 동물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총 5라운드를 해서 벌점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어떤 동물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제일 작은 스컹크입니다. 스컹크 그 다음 나무늘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독수리 그 다음에 악어 그 다음에 오리 그 다음에 북극곰 그 다음 불곰 같죠? 이건 하마 그 다음에 얼룩말 낙타 그 다음 기린 그 다음에 공룡 그 다음 코끼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수 카드는 이거는 방향 바꾸기 카드가 두 장 있습니다.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쌓지 않고 이전에 했던 플레이어가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와일드 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동물 하나를 골라서 싸우면 되는 카드입니다. 크기를 보면 코끼리 기린 공룡이 가장 큰 덩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낙타 얼룩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 하마 북극곰 그 다음에 독수리 오리 악어 제일 작은 스컹크 그 다음 나무늘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펼쳐놓으시고 나이가 어린 플레이어가 먼저 자 이 중에 카드를 한 장 뽑아서 해당 동물을 가운데 쪽에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뽑은 동물들은 이 동물 위에다가 쌓아 올려주시면 되고요. 쌓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쌓는 방향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되 한 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보통은 한 손으로만 이렇게 쌓도록 하게 됩니다. 쌓은 후에 이 카드는 바닥에 내려놓아서 어떤 동물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쌓다가 이 동물이 땅에 닿거나 무너지게 되면 해당되는 숫자만큼 벌점을 받고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쌓다가 무너뜨리면 그동안 쌓여진 동물 숫자만큼 벌점을 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동물을, 여기에 있는 동물을 다 쌓아서 마지막 동물을 쌓았다면 그 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20점씩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넘어뜨리지 않고 잘 쌓아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감점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쌓으시면 되겠고요. 이 카드는 뽑으면 이전에 했던 플레이어가 다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해당 동물이 이미 쌓여져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 패스 하면 되겠습니다. 특수 카드에 의해서 이미 다른 동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뽑으려고 했던 동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점수, 감점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쌓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싸우실 때는 어렵지 않게 싸울 수가 있는데 후반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옆으로 놓을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두 세트를 준비해서 동물 주제 저학년 학생들 지도할 때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양 팀을 나누어서 처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쌓아보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실수하거나 진쪽은 이긴 쪽 팀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축하를 좀 해주기도 하고 진팀은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해주는 게임 지도 방법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세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지도도 해보고 학습과 관련된 내용 지도도 하면서 잘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 수 있는 텍스터리티 동물 테마 게임 주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